오늘은 아침부터 늦잠을 잤고요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또 뭐 FG 카르는 그냥 씨로 오는 데지 그래서 놀러 다니고 관광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서요 점심 먹고 나가볼까 했는데 또 엄청나게 몸이 부고 집에서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때까지 또 잤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기만 했어요 내일은 움직일까 생각중입니다 일단 자입부로 여기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입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고라 들렸다가 바라나시로 가면서 몇몇 도시들을 또 들고 영상을 찍어 볼 생각입니다 그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한텐 죄송하고요 빨리 회복해 가지고 건강을 영양 잘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주무십시오 안녕 편의 주무십시오 안녕 편의 주무십시오 몇몇